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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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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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귀찮아요. 나가기. 제가 얼마 전에 파마를 했는데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가 엉망진창이에요.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오늘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모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. 모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. 이 비니가 좀 웃겨요. 핏이. 왜 이런지 모르겠네. 아주 서태지 같아요. 아주 서태지 같아요. 집 근처 카페에 다녀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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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오늘 마켓컬리에서 산 꿀인데, 진짜 너무 귀여워요. 이게 딱 손바닥만 해요. 꿀을 들고 가야 돼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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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하는 붓을 넣어 트위치 그룹을 gave다 멀먼히 퍼 Bass 퍼링 이렇게 퓨터링 스리로우 푸드 막다 으메 계속 이게 다 conocida 지금 또 3일 만에 면을 가면 너무 좋아 또 같이 먹으면 너무 좋아 면을 가면 면을 가면 오랜만이에요 이 친구의 네 이름 쓸 뻔했다 그는 면을 가면 오늘의 주인공은? 오늘의 주인공은? 오늘의 주인공은? 서비스요? 나도 서비스 좋아해요 음식도 좋아하고 대머리 되겠어요 살짝만 이렇게 끝까지 해주면 안 돼? 아 근데 다 섞여있네? 아아 오늘의 주인공은? 귀여워 저희 공깃밥도 있어요? 네 무슨 말 했어? 요즘 인스타그램 협찬받는 그날까지 곧잘 올리는데 곧잘 못 뭐하지? 오늘은 연청 부츠컷 야 색깔이 맞나요? 빨간색하면? 뭐하지? 오늘은 그러면 네이비에 그린 머플러를 하고 갈 거예요 글쎄 한 번에 다 올리게? 원샷 와우 굿 빠르게 먹기 예 너무 맛있게 나온다 아, 맛있겠다. 저는 딸기를 사왔어요 역시 겨울에는 딸기 겨울에는 딸기를 사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